영화 웰컴 투 동마꼴로 사랑받고 있는 강혜정이 멜로 영화 도마뱀에 캐스팅됐습니다. 20년 동안 지속되는 숨바꼭질 같은 사랑을 그린 로맨틱 멜로 영화 도마뱀에서 강혜정은 비밀을 간직한 당돌한 여자 아리를 연기합니다. 도마뱀은 영화사 아침의 창의 작품으로 강우석 감독의 조감독으로 경험을 쌓아온 강지은 감독이 연출을 맡습니다. 도마뱀은 강혜정의 상대역인 조강력이 캐스팅되는 대로 크랭크인에 내년 초 개봉할 예정입니다.